알아두면 인생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매듭 8가지입니다. 하나, 옥매듭, 오버핸드 노트, 둘, 나비 매듭, 보라인 노트, 셋, 팔자 매듭, 에잇 노트, 넷, 고리 팔자 매듭, 페그얼 에잇 노트, 다섯, 겹 흘러매기, 피셔맨 노트, 여섯, 사각 매듭, 스퀘어 노트, 일곱, 가뭄 매듭, 말뚝 매듭이라고 하죠. 뱃사람들이 많이 쓰는거죠. 클로브 히치 노트, 여덟, 올가미 매듭, 토털라인 히치 노트. 안녕하십니까. 팔공산조경과 구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데리고 왔는데요. 바로 매듭입니다. 매듭. 사람이 촌에 오니까 귀농귀촌을 해도 그렇고 현장에 가니까요. 매듭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꼭 필요한 매듭. 뭐가 있을까? 정말로 알면 유용한 매듭. 지금부터 일곱가지. 일곱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옥매듭 오버핸드 노트 옥매듭 오버핸드 노트 나비 매듭. 4라인 노트. 8자 미듭. 8노트. 8자 미듭. 8노트. 8노트. 9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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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겹 흘러매기 피셔맨 노트 겹 흘러매기 피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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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음 매듭, 말뚝 매듭이라고 하죠. 뱃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클로버 휘침 노트. 2. 2. 3. 올가미 매듭 토틀라인 히치 노트 올가미 매듭 토틀라인 히치 노트 오늘의 매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